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020년도 7월 7일 날 상당히 이례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부의 민사47 단독 김영하 부장판사는 국군포로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국군포로 노사홍씨와 한재복씨 86세가 되는 분들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북한과 김정은은 공동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10월 달에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서 정전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그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납북돼서 송환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서 생활한 그 배상금이 고작 인당 2100만원이라는 것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성소한 사례에 속합니다. 이후에 국군포로 측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국내 매체들이 북한 방송 영상 등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저장료를 거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일명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씨입니다. 전 비서실장이자 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이 법원에 공탁한 저장료에서 받기 위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는 약 23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문협 측은 공탁금은 저작권자인 북한 방송사들이 가져갈 돈이고 북한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주장을 내시어오면서 현재 국군포로 측을 대변하는 측과 공방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경문협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국군포로들의 배상요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것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속위원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다. 그 근거로써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문협이 법원의 공탁을 걸어놓은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의 위원회의 소유이지 북한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경문협에 일관된 그런 주장입니다. 참고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선중앙TV를 비롯해서 북한의 국영방송을 총괄하는 내각직속기관입니다. 참고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경문협은 2005년부터 북한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 맡겨놓은 공탁금 중 일부가 공탁기간 10년 만료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재공탁을 요청한 것이 바로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과연 경문협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방송 내용을 들으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아마 판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북한은 김시왕조입니다. 김시왕조. 사적 재산권이 허용되지 않고 국가의 모든 것은 국가 자체에 기속되는 체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선전 매체는 북한 정부 혹은 북한 노동당에 귀속된 그런 선전기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kbs와 대한민국 정부를 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그런 북한이란 국가와 국가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국가와 그 다음에 방송 매체를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같은 사실을 임종석 씨가 대표로 있는 경문협이 거부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문가인 남승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노동당에 귀속된 국가 선전기간이고 또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kbs처럼 독립적인 그런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자유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임종석 씨와 또 임종석 씨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편익은 다 누리면서 이 나라의 적대적인 체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당신들의 조국은 어딘가? 그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경문협의 주장을 접한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 경문협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 그런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남긴 그런 의견들도 대부분 당신들의 조국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노동당에 기속된 모든 매체는 북한이란 국가와 거의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문협이 늦게나마 그런 크지 않은 배상금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